북댐을 스치면 따스하던 삽뽑방 몹시도 그리울구나 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어느덧 따뜻한 뽀뽑이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먼저 생활세기 배출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기존 거점 배출지역이 폐쇄되고 자기지밥 문전배출로 바뀌었습니다. 각 가정에서는 배출방법과 배출일을 꼭 지켜서 우리나매를 더욱 푸르게 푸르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아주머니 지금 거기 쓰레기 버리시면 안됩니다. 도로 들고 가주시기 바랍니다. 아주머니 들고 가세요 그 버리놓은 곳 아닙니다. 배출일 꼭 지키셔서 저녁시간 뒤에 자기지밥에 꼭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줌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 버리고 있습니까? 엥가이하고 들고 들어가시다이 그 과태료 버전 100만원입니다. 저 아저씨는 또 먹고 아저씨 버리면 안됩니다. 그 들고 들어가세요. 아 저 아저씨는 참을 운보는 사람도 아이고만은 들고 들어가시다이 불금 물립니다. 아저씨 늘다 버리고 하네. 그 꼼짝망스에 있으시다. 오예가 오예가! 수동! 자 토끼빛입니다. 꼭 잡으러 갑니다. 예 다음은 안임밤중에 너머다리를 긁고 있는 옆동네 화서방골 윤씨 아저씨께 알립니다. 몇 년 동안 밤을 꽉 새어가면서 튼튼하게 예쁘게 다리를 맹거라 놨더만은 느닷없이 너머다리를 긁으니 꽉꽉 긁어 사십니까? 그 다리는 백날 긁어봐야 안시곤 않게 너머다리 긁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고 딴디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다리가 두 다리입니까? 내 다리요 내 다리 제일 이남이 되죠? 내 다리라고! 너머다리 앵강히 긁고 대매 고픈 소리 하지 말고 다리 피난다 이거 다슨 국방이 생각나는 오늘 아랫목에 누워서 내 다리나 시원하게 긁어보시기 바랍니다. 포근한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